이어지는 무대에 이순환 가수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필요없어 당신의 사랑이년들 어쩌다 사랑에 빠져 예전의 꿈지요 사랑이 평일에 뛰었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거라면 정순약이 있다면 정순약이 있다면 정순약이 있다면 고맙습니다. 당신에게 사랑하는 건데 어쩌나 사랑에 빠져 대장에 빠지지요 사랑을 믿는 건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거라면 천국의 영향을 내게 주세요 그 사랑의 꿈을 찾고서 그 사랑을 놓아지지 않고 이러고 가슴이 없으며 천국의 영향이 있다면 천국의 영향이 있다면 누가 내가 해줄 수 있나요 그 사랑의 꿈을 찾고서 그 사랑을 놓아지지 않고 이렇게 가슴이 없으며 천국의 영향이 있다면 천국의 영향이 있다면 누가 내게 해줄 수 있나요 천국의 영향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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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의 영향이 있다면